야 이 꼬부짤 이 새끼들 이 양아치야 이거 이 기록 헌이 안해 새끼들 이 징징우리 빠지나가는 곳인데 이 앞까지 와가지고 얘 나왔네 왔어 왔어 주인공 무조건 이 악마같은 새끼야 와 저 앞까지 왔어 절개였는데 와 진짜야 15세끼야 아 아 잘하면 안되지 15세끼가 여기 있네 아이고 여기 있네 잠병의 위끄러운 도루입니다 아 야 이 레전드지 미친놈이지 아 아 여기에도 끼어들면 안돼 여기는 빠지는 길이잖아 차가 저렇게 되면 뒤에 오는 차 같잖아 야 그럼 걔들이 못나가 못나가지 아니 저 아니 차는 자체를 이 새끼 이상하게 타는 거야 1위 타고 들어와야 돼 아니 당연하지 원래 바꿔서 들어왔어야지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하하하 앞에서 자기 운만 있는 것 처럼 개가리를 돌려가지고 캠핑카드 뭐든 간에 차선은 못돼 라인인가 저거 아니 근데 이런 놈들이 엄청 많아 여기는 한두 번 그러니까 근데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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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게 엄청 많아 미안해요 흐흐흐 음 여기서 같은 차선을 밟고 오다가 이 새끼 나와가지고 빠지는 차도 왜 이게 진짜 나쁜 새끼 응 운동하는데 이렇게 달려 씨 친 놈이야 친 놈이지 어휴다 이 새끼 아니 여기에서 뛰어들면 안돼 여기는 빠지는 길이잖아 차가 저렇게 되면 저 뒤에 만약에 오는 차 같잖아 그럼 걔들이 못나가 걔들이 못나왔잖아 아니 저 아니 차선 자체를 이 새끼 이상하게 타는 거야 미리 밟고 들어와야 돼 아니 당연하지 원래 밟고 들어왔어야지 전부 아니 여기서도 내가 들어오고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새끼 이 새끼 캠핑카드 뭐든 간에 차선은 모라인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놈들이 어쩜 많아 여기는 한두 번 그러니까 근데 저게 저기도 저게 하는게 엄청 많네 왜냐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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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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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